네, TV민생연구소는 그동안 저희 노동권 사각지대에 계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요. 그런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 아프거나 다칠 경우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서 사실 치료받기가 무척 두려우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 그리고 영세사업자분들 역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다고 합니다. 네, 특수고용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도 돈은 별로 없는데 아파. 그러면 병원 안 가버려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신 누가 장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서도요. 그 다음에 대신 일사람도 없기도 하고 병원이 무서워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유급병가 지원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시민건강국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 맞습니다. 시민들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주신 고맙고. 나백국장님도 늘공 아니시죠? 네.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서울시의 이런 건강정책에 맞게 들어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선생님이니까 소장님 궁금하다고 물어보실 거. 그러니까 저 물어볼 거 말아요. 서울시 시민은 방금 전에 성면 문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재건축인 학교 현장에 막 날리는 데가 있고 쓰레트도 막 아직 성면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시민건강국이랑 서울시 차원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국은 직접적으로 그걸 소관하진 않지만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좀 아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관련 부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권위해 주세요. 아유. 네. 믿습니다. 다섯 개 살 빈제 참사하고 이 성면 참사는 무섭네요. 무서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를 지원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자 이게 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장인들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인에 있으신 분들은 아프면은 그냥 병가를 내고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날마다 어떤 그런 벌이로 그 삶을 이어가셔야 되는 그런 근로체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하루를 쉬게 되면 그야말로 그날의 수입이 없어지니까 생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도 문제지만은 그 하루를 쉼으로써 생계비가 충당이 안 됨으로써 겪는 문제 때문에 버티고 계속 일을 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겪음으로 인해서 접함으로 인해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조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 갖고 병원 가면 아무튼 소득이 확 줄어들여가지고 아파도 병 못 가는 분들을 돕겠다는 거니까 너무 반가운 제도인데요. 너무 반가운 제도네요. 다만 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서 병원 가면 다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부자들까지는 못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울 시민분들이 참 많다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저희가 먼저 지역보험 가입자이시면서 어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소득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볼까요? 중위소득 100%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돈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을 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인 소득 수준이 약 170만 원 이하. 한 달. 만약에 한 달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4인 가구라고 치면 약 460만 원 정도 수준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시에 재산 수준이 2억 5천만 원 이하. 공시된 가격으로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위소득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 번 우리가 간단히 짚으면 이게 모든 사회복지제도나 민생대책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제일 돈 많은 소득 많은 사람하고 제일 소득 없는 사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딱 제일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게 중위소득 100%. 평균 소득 말고 평균 중간이 아니라 딱 중간이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100% 오늘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120%, 140% 그러니까 조금 더 버는 분들로 복지 대상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체력제도라도 이런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한 번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이 되는 근로나 사업소득자. 그런데 서울 시민이더라도 이런 분들 중에서도 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신청하기 전에 석 달 이상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전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또 미용이나 성형, 출산 이런 식으로 요양처럼 질병치료 아닌 거는 저희가 또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요양인데 출산은 우리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데 출산이 빠진 건 좀 재고를 해. 대본에 없는 거지만 바로 물어봐 버려요. 확대해 주시기를. 그런데 이제 이미 정부가 출산 바우처라고 해서 공무원 카드 해서 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아까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지역가입자니까 그럼 직장가입자는 일단은 안 되는 거네. 지금은 저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지역가입자분들을 해서 신청이 많고 이런 수요가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확대를 해나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 안 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단 짜져 있는 거네요. 나도 아마 근데 대상층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온 거고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요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저희한테는 뭐가 연락이 오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희망통장 같은 거. 서울 청년수당 신청했는데 조건을 탈락했다고. 막 박원순 시장님한테 나한테 가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매일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지정책은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지적. 아니 탈락자들은 엄청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대본이 없는 거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강하게 이야기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얼마? 아까 그 얼마인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가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럼 일단 가격부터. 아 가격이라뇨. 금액부터. 지원되는 금액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토탈 11일. 검진 하루 입원 12일 해가지고 합쳐서 11일까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하루에 일당 서울형 기본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8만 1천 원가량을 저희가 해서 1년 최대 합치면 한 89만 원 정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저는 이 지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얘기만 들어도 좀 약간 든든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네. 저는 하루 8만 1천 원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요? 최저임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8.530원을 8로 뽑아가면 7만 원쯤인데. 그것보다 최저임금을 못 사니까.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좋아. 이런 건 너무 소무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센스 있게. 근데 뭐 궁금하셨던 거예요? 나 궁금한 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저임금은 어떻게 지원하냐? 얼마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지원을. 어디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정말. 지금 물어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제가 가까운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창고가 저희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동주민센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일정은 저희가 양식이 있는데요. 일단 거기를 물어봐서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사실은 이것만 하겠다가 아니고요.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종합계획 이름이 건강서울조성종합계획 지난 4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다른 계획들도 또 부차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건강서울조성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찾아가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뭐 이 약 드시는 것 식사하는 것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것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 돌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출산을 했었을 때 이제 양육 환경이 어떤지 아이들이 출산해가지고 그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가서 직접 간호사들이 가서 평가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음식이라거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산모 신생아 도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취약계층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보편 서비스로 모든 출산 가정에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립병원들이 우리 서울시에 12개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거점을 해가지고 규모 있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의료 필수의료 요구를 충실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에 공공의료는 12개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시립병원의 장점이 조금 일반 병원보다 저렴한가요? 네. 아무래도 비급여 진료비는 다른 병원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렇죠. 비급여. 이제 건강보험은 똑같지만 비급여인 경우에는 훨씬 저렴한. 그런데 가다 보면 시립병원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줄 서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대기가 많거나? 일부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또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서울케어, 박운순 케어 같은 거네요? 일종이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말씀만 들어도 서울시민인 게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경기도민이셔 가지고. 조금만. 아니요. 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힘드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겸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 유급병관은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 지난달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이 별로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점점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확 퍼뜨리겠습니다.